무쇠카드 보상을 획득합니다 뭐 이딴거만 주지 심호흡 후후 충돌 강타 마트 료시카 마트 료시카 마트 료시카 마키나 부수기 마트 료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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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퍼스 현실집에 저지 숭배 에세마상 벨 사망각인데 그 렘린이 사망각이네 레벨렛 빡틸 에너지 포션 아이씨 아니 왜 따로 주는데 같이 줘야지 캘리인데 마요부터 넣을까? 어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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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ail 음.. 수고하네 자..들.. 내 관절 보수기 내 관절 보수기 내 관절 보수기 지배 신성모독 심판 지배 지배 outs 지배 변자의 돌 빡틸 그만해 자기 개발해 개 털렸네 엘리트에서 죽은 것 같아요 방법이 없는데 아 야쿠아까지 걸렸어 세 장특 두 장 지웅 가방특 닌두나옴 연금특 소주나옴 변돌특 세게스 첨탑 박사하귀 따실 수 있겠네요 첨첨 박사 첨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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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도야 해피 해피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디디디디 잃고 명상카드 하나 넣어주십시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해시계 더더욱두종 안뜨겠지만 카드 안집어도 이막보수까지 오는 왓츠 광풍 진짜 넣기 싫은데 심심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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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편성 한번 해보자 잼성 예아 신성 자기력은 에바인 것 같은데 자기력은 쓰지 말자 솔직히 어 자기력은 쓰지 말자 그러네 심심광풍 아들아 심심 민지 희 이럴 도망치고 눈빛 아니네 그냥 부업회면 주기엔 쓰레기 같은 고민했구나 잠깐만 1막에도 저렇게 나오지 않나 데자뷰 낙검 먹을까 노상목 먹을까 이게 추월마요 좋다고 하는 이유가 기본 카드 들고도 잡으니까 그렇지 네 뭐 기본 덱인데 진짜 28개월 엔트13333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의 기본 덱인데도 3막까지 오니까 배재고압추가다가 배재고압추가다가 배재고압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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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단하게 배재고압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도. 기도 심호흡 되지 않나. 기도 심호흡 안되나? 되지 않나?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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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긴 되는데 리턴이 너무 쓰레기 같은데. 광기 안 왔을까? 강서음이다. 강서음 나왔으면 일단 한숨 돌리지. 한숨 돌려지. 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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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강. 심강 심강 심강. 심강 지하는데. 이렇게 가면서 뭘 챙겨야 되죠? 저지 하나 챙길까? 심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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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퍼스도 있는데 호시와 서서 잡을까봐 아이 뭐야 아이 포트 잘 먹었어 아이 테드야구나 전경기 강섬 데미지 두배된 근데 수비카드 강원하는게 더 나으니까 요거 봐야겠네 뭐야 이게 아니 아 뭐야 이게 이런걸 원하진 않았어 장난감 비행기 그 위에 그래도 상점 하나 더 있다 아이씨 병불새수없네 병불새수없네 입맛떠러지게 병불이 나와 에너지 포션 에너지를 사왔습니다 주판 안나왔다 님들망함 광기 써야되나 광기 쓰기에는 돈이 아까워 결국에 방어할거 안갖고왔네 그냥 난죽택 해야되나 아까 광기 걸렀는데 이걸 돈을 주고서는 내가 보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이거 견갑 돌리면 발팽이 잡을 수 있나? 딜이 나오나? 마음의 노새도 없잖아. 고생만 하다 뒤지는 거 아뇨? 이 게임에서 급세 빠지게 고생만 하다 뒤지는 거만큼 짱 나는 것도 없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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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曾아 Visualize these game printing moving place against the game. 마키나를 핸드에 잡아놓고 돌려다는데. 네, 오케이. 네 죽여놔야겠다 다음 전에 말일수도 있잖아 이게 왓츠어야 무색 캐릭터야 이런 덱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아니 어차피 이렇게 될 거 그냥 깔끔하게 마음의 옷에 줘 그냥 안되 내 구상 손절들고 갈까? 아니야 들어오고 먹어야지 손절 있으면 손가락 덜 아프겠네 관절 이득 근데 어차피 무한이라 필요 없는 게 막히나 나오면 괜히 말린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말리네 포션 먹지 말까 심장이 더 중요하잖아 얘네는 얘네는 상관없어 맞는 게 좀 기분은 나쁘지만 심장만 잘 잡으면 된 거지 병요정 필요 없잖아 근데 뭐 복제 포션도 필요 없긴 해 아니 나 복포에다가 추월 거는 게 훨씬 안정적일 거 같긴 하네 추월이랑 광기 둘 다 걸 수 있어 reality 취دمremo 가능 blev 이게ехん کا 기indung이 없음 잊어 ㄹㄹㅊ ㄹㅊ ㄹ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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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ㅊ 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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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ㅍㄹ 아 뭐야 얜 그냥 이걸로 하자 아 내가 이겼으니까 심장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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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 산지 관절 부수기가 부순건 내 관절이오고 상태 이상 태워야 또 도네 상태 이상 태워야 또 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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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카드 안 나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